자, 지금 적어주세요. 아니, 나는 정석이 형. 나도. 그래도 주인공이잖아, 우리 영화 오빠가. 누구 쓰실까요? 모르겠어요. 주명 씨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저 둘 중 한 명. 저 둘 중 한 명. 그런 것 같아. 나는 스모 씨 같은데. 자, 지금 파일럿 멤버 네 명 중에 한 명을 적어달라. 가만있어, 정석이가 그냥. 정석이가 그냥 전혀 마피아가 아닌 것 같은 한 명을 이렇게 그냥. 정석이가 어딨어? 왜냐면 옆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둘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나한테 오빠 아니죠? 오빠, 오빠 아니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하게. 어, 나한테. 그거 의심했다고 그냥 써버리시는 거예요? 아, 그냥 정석이 형벌 죽일까? 그럴까? 어, 나도 내 이름 써. 아니야, 아니야. 삐지게 금세. 삐지게 금세. 삐지게 금세. 삐지게 금세. 아니, 삐지게 금세. 삐지게 금세. 삐지게 금세. 삐지게 금세. 삐지게 금세. 삐지게 금세. 나도 날 적을 게가 무슨 말이에요. 삐지게 해. 삐지게 해. 삐지지 마요. 자, 투표합니다. 하나, 둘, 셋, 드세요.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 승호, 승호. 아, 2점이야. 오늘 큰일 났다. 오늘 큰일 났어. 그러면 승호 정석 깎고 다시 투표합니다. 이 두 분만 모시고 다시 투표합니다. 한마디씩 하세요. 뭐라 그럴까? 아니라는 거를 더 얘기해도. 내가 얘기를 해도 나는 계속 의심받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제가 먼저 죽을게요. 제가 먼저 죽을게요. 100% 삐지. 100% 삐지. 아, 형님. 지저비졌어. 아니, 가구는 지저비진 거야. 가구는 지저비진 거야. 아니, 가구는 지저비진 거야. 아니, 가구는 지저비진 거야. 가구는 지저비진 거야. 진짜, 어떻게 했었든. 그러면 승호 씨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지저비졌어.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된다. 뭐야? 오, 울어. 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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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게 뭐야? 왜 그래? 자기 이름 썼잖아! 진심하다. 우리 덩치 크다고 맨날 의심 받고. 어떻게 해! 아, 이거 방송에서 자꾸 삐지고 울고 있잖아. 어떡해, 이거! 아, 울면 어떡해! 아, 어떡해, 이거! 여기서 메소드 연기를 하면 어떡해! 형은 왜 울어! 아니, 형은 왜 울어! 왜 울어! 앞에 둘은 왜 울어! 눈물 흘리니까 눈물 나잖아. 자, 여러분! 아, 이거 어떻게 해! 소정석, 승호! 둘 중에 한 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주세요! 아니, 난 이걸로 안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섰는지 안 보여주면 안 돼? 신승호, 조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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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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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호. 오, 뭐야?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 뭐야? 경매야, 뭐야? 조정석 씨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오, 조정석! 마지막 한 마디를 들어봅니다. 여기에서 봤을 못하지만 저기 있는 것도 저는 좋아요. 다 체념하시는데. 이거 연기면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만 뭐 알아주세요. 진짜 나는 아니라는. 아, 어떡해! 재밌게 하는 거야. 자, 마피아로 지목돼 죽은 사람은 조정석 씨입니다. 아니, 원래 게스트도 마피아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이런 것도 들어간다. 다시 못 듣는 거예요? 전혀 마피아가 안 되는 것 같은 한 명을 이렇게 그냥. 정석이가. 마지막 표정. 마지막 표정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아! 물, 물, 물. 눈이 진짜 가글 같아. 가글은, 눈이 진짜 가글 같아. 가글은 진짜. 가글은 진짜지. 진짜 아닌 것 같아. 뭐야? 뭐야? 민구한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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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시민이. 죽었습니다. 아니, 좀 더 강하게. 아니, 좀 더 강하게 얘기해 주셨어야죠. 아니, 강하게. 강하게 얘기 아까 또 했어. 그러니까 혼자 두 명씩 쓰고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나 두 명이 의심스러우니까. 아니, 그래. 나 지금 의심스러웠으니까. 아, 나 계속.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니라고 당황해야 돼요. 난 진짜. 저기 이쪽으로 오세요. 나중에 시영 씨랑 같이 마피아 하면 대박이겠네. 아니, 저길 간다고? 자, 이거 씌워드리고. 아니, 지금 정석 씨를 이렇게 이걸 씌워드리게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망신이야, 망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야. 김영 씨 웃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 나도. 너무나 이상하긴 했어.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해요. 아니, 지금 정석 씨를 이쪽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어딨어. 너무 올라갔지? 합성이야. 진짜 합성이야, 이거. 이 쓰리샷이 뭐야, 이거? 무슨 방송인데 모인 거야? 아, 이 마중에도 물을 한 통을 먹네, 물을 한 통을 먹어. 아, 다님들. 아이고